8월 8일 화요일 성도미니코 사제 기념일 입당송 주님이 그를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회중 가운데에서 그의 입을 열어주시고 영광의 옷을 입혀주셨네 본기도 주님, 복된 도미니코 사제는 주님의 진리를 전하는 훌륭한 설교자였으니 저희가 그의 성덕과 가르침으로 도움을 받고 그의 정구로 보호를 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모세는 다른 예언자와 다르다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그를 비방하느냐 민숙이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미루암과 아론은 모세가 아내로 맞아들인 그 에티오피아 여자 때문에 모세를 비방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은 매우 겸손하였다 땅 위에 사는 어떤 사람보다도 겸손하였다 주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루암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셋은 만남의 천막으로 나오너라 그들 셋이 나오자 주님께서 구름 기둥 속에 내려오시어 천막 어귀에 서시고 아론과 미루암을 부르셨다 그 둘이 나와서자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에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님이 환시 속에서 나 자신을 그에게 알리고 꿈 속에서 그에게 말할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안을 충실히 맡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입과 입을 마주하여 그와 말하고 환시나 수수께끼로 말하지 않는다 그는 주님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며 떠나가셨다 구름이 천막 위에서 물러가자 미루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몸을 돌려 미루암을 보자 과연 그 여자는 악성 피부병에 걸려 있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아 나의 주인님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하여 저지른 죄의 값을 우리에게 지우지 마십시오 미루암을 살이 반은 뭉그러진 채 모태에서 죽어 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놓아두지 말아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주님께 하느님 제발 미루암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부르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주님 당신께 죄를 지어 싸우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주소서 주님 당신께 죄를 지어 싸우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죄악을 제가 알고 있사오며 제 잘못이 언제나 제 앞에 있나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앞에서 악한 짓을 하였나이다 주님 당신께 죄를 지어 싸우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판결을 내리셔도 당신은 의로우시고 심판을 내리셔도 당신은 떳떳하시리이다 보소서 저는 죄 중에 태어났고 허물 중에 제 어미가 저를 배었나이다 주님 당신께 죄를 지어 싸우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 당신께 죄를 지어 싸우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스승님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알렐루야 복음 저더러 무리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묻혀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노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겐네살의 땅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모든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병든 이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그리고 그 옷자락 수레 그들의 손이라도 대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성도미니코 사제 기념일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 제 소속이 도미니코 수도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부님 기념 미사를 함께 보내고 있어요 우리 도미니칸의 영성은 신앙과 우리의 이성을 얼만큼 잘 조화시킬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기도했던 또 기도해 오고 있는 그런 영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회가 될 때 혹시 저희 도미니칸 영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복음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그러면 그분의 기적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죽은 나자로를 살리거나 오천명을 먹이시거나 혹은 오늘 복음에서처럼 물 위를 걸으신 그런 기적들이 대표적으로 아마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걸으셨다는 사실만 놓고 본다면 물론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저는 가끔 TV에서 소위 마술사라는 사람들이 물 위를 걷는 마술을 부리는 것을 종종 본 적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물 위를 걷기 위해서 소위 눈속임을 하기 위해서 모든 장치들을 그렇게 구비해놓고 그런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보여줬겠죠 예수님은 물론 그런 거 없이 있는 그대로 정말로 물 위를 걸으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물 위를 걸었다는 사실보다 물 위를 걸었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이 세속의 강에 익사해 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끌어 당기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허우적되면서 이 거친 세상의 파도 안으로 가라앉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탐심 나에 대한 이기심 다른 사람을 앞서야 한다는 경쟁심 그런 모든 것 안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우리는 이 세속의 강에 점점 더 그 깊은 시면으로 가라앉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를 건져줄 분이 오신 거예요 물 위를 걸었다는 그런 현상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잡아 끌어 당기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시면으로 가라앉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분은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너라 이 물 위를 걸어라 너희가 빠져야 할 때가 아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분처럼 이 세속의 검은 강을 빠져들지 않고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분을 올바로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이기심들, 욕심들, 경쟁심들 그로 인해서 남을 미워해야 하고 남보다 앞서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필연적인 것인 마냥 우리는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다가도 베드로처럼 다시 가라앉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과연 그분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시다는 것을 얼마만큼 느끼고 살아가시는지요 이 미사를 통해서 보기만 해도 두려운 저 깊은 강물 위를 나와 함께 내 손을 잡고 걸어주실 그분께 우리를 온전히 의탁하는 신앙을 한번 청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 가벼운 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강 그 강을 건너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분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무엇을 그리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분의 손을 꼭 잡고 이 어두운 강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주님이 지어내신 작은 그릇 내 마음은 주님이 지어내신 작은 그릇 그분에게 하시기 바랄신 cook over to my father 그 길에서 성죄성열 나누어 깊은 노래 부르며 주를 찬미하옵니다. 내 마음은 주님이 가꾸시는 작은 장과 공비처럼 부족총을 내게 내려주옵소서. 강석이 비수니여 새 생명이 자라며 나는 정신 사랑해 복에 젖어져가옵니다. 영성체솜 주님은 당신 가족을 맡겨 제때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을 세우셨네. 영성체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